자,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? 어, 여기가 어딨더라? 아 여기 이렇게 가는거였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조심 여기서 어 어 점프를 잘 해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조심조심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오케이 야 가! 오케이 뭐야 갑자기 꺼져가지고 이제 번트 아우 아이 다 다 다 거시기 한건가? 어허 어허 깜짝깜짝 깜짝 놀래 몇방이야? 두방 이쪽 아니에요 잠만 탄환이 얼마나 했지? 여기? 여기? 자 하나도 없구요 누가 오는것같은 사운드가 들리네요 어? 아 그래요? 야 여기 또 저거 뭐가 있는데? 고양인가? 아 제게라 검은 고양이잖아 아 그래요? 아 그 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공포게임 스포 환영합니다 ㅋㅋㅋㅋ 스포을 마음껏 해주세요 스포을 마음껏 해주세요 스포을 마음껏 해주세요 공포게임 아 나 미쳐버리였어 콜 아이고 아파 이거 일단 에너지 한번 에너지 에너지 아 잠깐만 이것도 재작전 한번 하구요 나 이거 킬 필요가 없었잖아 저장 한번 하고 됐나 아 그래요 현수밤도 되게 어리시구나 야 야이씨 레츠 이게 뭐야 뭐 뭔데 문 문 열리는건가 아 어어 왠지 이쪽으로 가면 스읍 저쪽으로 가면 왠지 오우 끌릴 뻔했어요 뭔가 올 줄 알았다 인간 뭐야 이거 막혔잖아 아 아 아 저기 저기 뭔가 흥므 가는게 있군요 아이 이거 들어가 들어가 시오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아이 또 발자국 소리 들려요 어어어어 여기 잘해야되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몸 몸 갈린건 처음이지 아 나 진짜 아휴 이거 어떻게 야 나 지금 이제 두개밖에 없는데 플레이어 빵불 빵불 어서오세요 어어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안돼이 어둠이 싫어 안돼이 무서워 난 어둠이 싫단 말이야 아 아 오늘은 하루종일 유튜브 그 오 에오야 깜짝이야 아줌마 왜이렇게 왜그래 사람 깜짝깜짝 놀래기 아이씨 내가 말했지 덤빌이 도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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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던지고 오라고 갑자기 나오지 말고 글을 못쓰나 문맹인가 뭐 어 궁포를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와 정말 아 나 정말 무서운게 싫어 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応 어떻게할 수가 없잖아요 아 느윽 와아 찰 이거 죽으면 죽으면 그거 해버리네 아이 뭐야 죽으면 그 튕이 튕이 버리네 아 그 그 소리는 정말 고맙습니다 회전초밤님 재밌게 봐주신다면야 뭐 감사하죠 아 여기가 아까 아까 거기 저기 가서 저거 열고 열려라 열려라 여기는 아닐까 아까 이게 여기 뭐라고 해야되지 어 아주머니 저도 모르겠어 아주머니 아 여기 아닌가 자 올라가서 여기다 던지고 올라가 어둠이 싫어 치구요 자 여기서 도전장 던지지 않은 어 굉장히 불성실이랑 아줌마가 나오시죠 안죽고 야 풀래요 이거 뭐 먹어 아 아까 여기서 여기서 죽었지 기차때문에 야 기차와 여기서 기다려봤자 기차 안올거 같은데 내려가서 어디로 달리 반대쪽으로 달려야되는거 같애 달려서 어디 뭘 봐야되는데 그죠 달려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저기 오른쪽에 길이 있네요 살짝보면 이쪽있죠 이쪽 오른쪽 여기 사잇길이 있는거 같애 저기로 달려보죠 여기 와아 이걸 미리 다 알고 있어야되 이런 개불같은 경우가 어딨어 야 오 빛이다 이제부터 빛이 좀 있는거 같애요 난 빛이 좋아 어둠이 싫어 자 자 통과 끈책이라 여긴 또 어디야 야 지하철 한정 몇정거장을 지금 뛰어온거야 아 어 널 어떠 이렇게 만드는건지 봐야돼 저거 어 닥터 저깄다 니 또 뭘 잘라갔네 아 쟤는 뭔데 자꾸 뭘 잘라가 아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작권의 위력을 발휘하겠지요 빛이 있잖아 아 아 빛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살거같애 아 마음이 놓여 아 공포게임에 가장 내가 정말 싫은게 어두워 어두워도 키가수고 아무것도 안보여 깜짝깜짝 놀리게 하는거 정말 싫어해요 제가 영화도 공포영화를 정말 못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그나마 그 그건 좀 반해 그 워킹데드 워킹데드 말고 그 뭐지 이거 못가나 슈퍼네츄럴인가 그것도 보다 많았어요 스흐 무서워서 어디로 가야지 다운 일로 올라왔죠 여기 내려가는길 막혀있구요 갈수있는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문이 잠겨있네 슈퍼네츄럴 슈퍼네츄럴 징그러운게 많이 나오잖아 어 이거 뭐야 오우 탄환 오우 뭐야 이거 라이트하워 저장한번 하구요 라이트하워 휴대폰 휴대폰 버릴까 진짜 휴대폰 못버리네 아니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아니 이거 말고 아이차 아이차 이거 사용하구요 어 어 일렉트릭 라이트 아 인벤토리 창도 없구만 이거 뭘 아 진짜 없는데 총을 버려야돼 총을 버린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총을 버린다는건 이건 뭐야 폼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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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사용해 카빈 이렇게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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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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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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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나와요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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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폼배터리 아니 아이 이렇게 이렇게 기쁠 수가 플레이어를 버릴까 이제 폼배터리도 나왔는데 플레이어를 버리죠 어 하나밖에 안 버려져 하나씩밖에 아 샷건으로 그냥 버리죠 샷건 버리고 건축만 있으면 돼 이 열쇠를 어디다 써야되는데 열쇠가 어 지금 어딘가에 쓰게 쓰이겠죠 저장하고 참 어 어 어 저번에 쓰게 쓰이겠죠 자자자 이 열쇠를 어디다가 쓰는걸까 지금 지금 어 아까 통과하는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긴 지금 점프해도 가질 못해요 어? 야 아이고 두명이나 했어 피하구요 하나 더 있는데 어딘가에 저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오오오 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너 임마 임마 거기서 임마 머리 머리 뭐오오오오 가까우지마 머리 머리 오케 consultants 어 disappoint 재선질 을 왜해 또 하아... 바보같은... 여기다. 어? 여기 아니야? 이거 어디 킨대? 스트리트? 스트리트? 여기서 나가는... 어? 나가는 건가 보구나? 오케이... 일단... 가구요... 얘네들을 좀비라고 해야할지 뭐라고 해야할지... 얘들이 다 무슨... 아이고... 어어... 아파 아파 아파... 이쪽에서 나왔는데... 이쪽에서 나왔는데... 휴... 잠... 저기 가는 길이 하나 있으니까... 일단... 저기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볼까?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.. 그쵸... 아... 내가 여기로 왔었나? 안돼... 오... 저거는... 왠지 못 이길 것 같에... 오오! 오... 뭐여... 못 움직여... 오! 오! 아아 아 여기서부터 에스 오케이 아 개발 어어 조심조심 뭐야 맞은거야 안맞은거야 휴 하 하 하 내려가는 길이 없죠 저장하는 데 없나? 저장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저장하는 데가 없네 저장하는 데가 하나 좀 있을 것 같은데 저장하는 데 없Ste 저장하는 데가 없지 어 뭐야 저장하는데가 여긴 토끼 어? 이거 아이템이? 아이템이? 버스 오! 오! 뭐야 이거 어어 저장하구요 여기서 총을 이걸 잠깐만잠깐만 이걸 버리고 아 근데 이거 환손총이라 이걸 버리면 안되는데 아 이걸 버릴까? 근데 근접무기가 없어지면 씨 이게 양손 무기라 아 이..이..이걸 봐서는 뭔 모르겠고 플레어를 버려야되니까 이제 이제 후레쉬도 있으니까 이거 버려봐 버리고 플레어를 버리자 나중에 또 사용할 때 있으면은 나오겠지 뭐 아 아 아 아 아 지금 기관총을 얻긴 했는데 뭐 이걸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쪽으로 나가볼까요 아 음..아..우석도 우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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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바닥 두근두근 두근두근 바닥 두근두근 이쪽? 이 쪽? 두근두근 어두워요 잠깐만잠깐 재작을 한번 해주고요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거 보니까 괴물할 것 같은데 다 못가고요 어 여기 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어디야 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네 어 저 조금만 오래 놔두면 자살하도록 하죠 여기 지금 내가 왔던 데 있잖아 음 이건가? 오케이 여기네요 뭐지 뭐야 좋아좋아좋아 케첩떼디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뚫기님 반갑습니다 뭐야? 야 이마야 뭐야 이마야 뭐 뭐 이거 뚝뚝 걸지 뭐지? 아 이건가보네 저장한 데 없나? 그래요?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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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 이 자식 또 있어 아직도 저 어떡하지 야 이거 상자라도 한번 이렇게 던져서 저 가까이 가면 나 잡아가지고 죽을거야 아마 여..여기 가..여기 갈수있나? 뭐야 그럼 여기 왜 온거야 저 녀석때문에 여기로 못가잖아 안죽어요 총으로 죽일수 있는 애들은 사람.. 그..처럼 생긴 애들 이거? 어 이것도 이걸로 열리네 저장하는 데가 왜 이렇게 안나오냐 에너지 지금 에너지 먹기 어우 오오오오오오 저장하는 데 왜 이렇게 안나오냐 했는데 저장하는 데 나왔어 땡큐 베리 감사아 아니 근데 VP7 총알이야 제기를 아 또 둥둥거리는거 보니까 좀비 나온다 좀비가 아니라 괴물 나온다 오 좋아 글록 그래 글록 글록 총알 잠깐만 저장하구요 아 저장이네 재장전 한번 하구요 이게 재장전은 총알수가 있는게 아니라 예 탄창수로 있기 때문에 도망 population 어두운게 싫어엉 어두운게 싫어어 어두운게 싫어 어두운게 싫어 오 으어어어 아이 kinda 아 안 무서워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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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인마 보여 인마 물속에서 뭐해 인마 뭐했어 너도 늘어날거지 인마 다 알아 내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재장전 한번 하구요 프레스를 들고는 그니까 핸드폰을 들고는 재장전을 못해요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 내려가는 길이죠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 내려가는 길이죠 저기 먹을거 있나 자 내려가요 내가 왜 이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여기 밖에 없어서 일로 가는거에요 제가 아 밥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반찬이 뭔가 개구리 반찬인가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진 말구요 고기 반찬이었으면 좋겠네요 설날 얼마 안지나가지고 고기 반찬이겠네 적 파전 이런거 적이나 너 나올거지 인마 뭐야 인마 다 아 너도 나왔나 살짝 꼬여요 살짝 너도 나와 두발밖에 안남았네 총알이 재장전을 할까 저기 한마리 더 있는데 지금 어 일단 이것만 하고 나와 재장전 오케이 스 여기도 너도 일어나 또 없지 또 없지? 아 또 있네 너 일어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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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 오 아 양성 한번만 하구요 아 이쪽으로 갈려 그랬지 자 올라가 비둘기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많이 아시면 날 도와줘 헬프미 플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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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뭘 거 없지 저장하는 데가 나와야 되는데 저장하는 곳이 어 저장 저장 좋아요 저장 더투더 투더님 어서오세요 더투더 이게 뭔 소리 뭔 뜻이 오 오 깜짝이야 아이씨 아우 총알 에너지 조심조심 자 총알 글록 글록 총알이 잘 안나오는데 여기 뭐어들어온거야 사다리 얻으러온거야? 사다리는 왜? 사다리는 왜 얻으러온거야? 사다리로 뭘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아이아이아이 여기 올라가 이게 그 어디다 쓰는거지? 어 여기로 들어가는게 또 있네요 어 아 여기여기 이렇게 오케이 물이.. 물이 맑은 물이라 보이네 왕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 때려 부수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에 잠긴 아파트인데 난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밑으로는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왠지 괴물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돼? 저 밖에 있는데? 캔 오프잇 이거는 걸렸대 뭔가 열 수 없대 야 그러면 밑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 괴물이 있나? 괴물 소리가 계속 나는데 위에서 어디 아 안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바닥을 보고 여기 여긴가? 아 물 때문에 못 나는데 물을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로 물 뭐를 물을 빼야지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봐 그러니까 나가봐 가까이만 있으면 에너지장님인가요? 근처에만 가면? 오오오오오 체력 좀 빨리 하구요 됐나? 아우 소름돋아 있죠? 아 또 체수 때문에 또 아 이 소리가 너무 싫다 자 에너지 하나 먹자 저장하는 데 있나? 왜? 왜 이렇게 문을 떠들여 저장하는 데 어 깜짝이야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? 왔던 데 같은데 약간 좀 변해있어요 그냥 위치..그런건.. 위치는 아니면 그런건만 여기 이것도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총은 처음에 얻었잖아요 걷나? 아 왜이렇게 안죽어? 오케이 왔다 어어? 임마 오케이 너들 일로와 나와 임마 어디..어디 숨어있어 하아.. 후.. 아..이거 총알이 없네 진짜 자 이제 한번 하구요 흠.. 아..이거 총알이 없네 오..저장하는데.. 어 뭐야.. 뭐야 뭐야 뭐야.. 으… 으으 nothing 또 또 후.. 이게 에너지가 한 반대정도 달면 그러는거 같은데 자 에너지라 근데 피치라이 났잖아 여기도 저장한 곳이 있구요 자 내려가보자 아잠깐만잠깐만 내려가기 전에 좀 묻고자 자 자잠깐만 더하고 아 됐스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자 자